자연산 민어 물때가 돌아와서 자연산 민어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완도 쪽에서 절의를 엄청나게 밀어주고 있는 겁니다. 6, 7미어가 7, 8미가 가격이 더 떨어진 상태고요. 보이시죠? 어제보다 훨씬 더 가격이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완도입니다. 우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인기가 엄청나게 많은 중대먹갈치 갖고 온 상태입니다. 중대먹갈치는 4분의 1 상자에 13마리 전으로 들어가고요. 통통한 3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인기가 너무나 많고요. 한 번 드셨던 분들이 계속적으로 주문을 많이 해주고 있는 목포 먹갈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맛있는 목포 먹갈치고요. 그만큼 맛있는 목포 먹갈치입니다. 한띠먹갈치 갖고 왔습니다. 한띠먹갈치 같은 경우에는 한 상자에 65마리 전으로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인기가 많고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가정집에서 드시고 싶은 분들이 마음껏 드실 수 있는 한띠먹갈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이즈는 3지 전으로 들어가고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엎었을 때 내장이 하나도 터지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물이 좋고 손도가 좋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조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라면 160마리 참조기입니다. 160마리 참조기란 한 상자에 160마리 전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가장 만족도가 많고 고객님들 가장 많이 원하는 160마리 참조기입니다. 집에서 딱 드시기 좋은 160마리 참조기 꼭 드셔보시고요. 그 다음에 140마리 파조기도 갖고 왔습니다. 140마리 파조기는요. 파조기란 상처가 난 걸 말하는데요. 이렇게 정품에 비해서 상처가 나다 보니까 당연히 가격이 많이 저렴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상자에 120마리 들어가 있는 120마리 파조기입니다. 파조기란 약간 상처가 난 걸 말하는데요. 당연히 정품에 비해서 가격이 많이 저렴한 상태입니다. 말이다 22cm 전으로 들어가는 120마리 파조기는 두 번째로 큰 파조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라파조기 갖고 왔습니다. 바라파조기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섞였고 당연히 내장이 터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곳곳에 내장이 터졌고 정품에 비해서는 정말 가격이 많이 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라파조기의 영상을 보고 계시고요. 정말 파조기 원하신 분들은 꼭꼭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손도가 좋은 이심미 초코우징입니다. 오징어가 굉장히 많이 자랐고요. 보시다시피 손도가 굉장히 좋은 걸 영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마리, 20마리 판매하고 있습니다. 8미러 숙성에 판매하고 있고요. 가격이 굉장히 많이 저렴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산 참소라도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진 상태고요. 2kg, 4kg씩 판매하고 있고요. 참소라 정말 맛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산 강고등어 특대 사이즈 판매하고 있습니다. 10마리, 20마리씩 판매하고 있고요. 정말 맛있습니다. 그 다음에 젓갈 쌈장도 판매하고 있고 같이 속젖입니다. 500g씩 판매하고 있고 4kg, 45,000원 업무 그대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국내산 추젖, 북새우젖도 같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2통에 52,000원, 4통에 10만4,000원씩 판매하고 있고 핸육젖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정말 맛이 좋고요. 그 다음에 국내산 멸치젖입니다. 5kg에 3만5,000원씩 판매하고 있고요. 멸치액젖, 까나리액젖도 같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동선생님은 우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먹고 먹갈치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요. 보시다시피 점점 이제 마리갈치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마리갈치가 이제 배에서 오늘은 세척해서 이제 마리갈치가 나오기 시작했고 보시라는 것처럼 마리갈치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한동안 마리갈치가 나오지 않다가 어제는 마리갈치가 좀 더 나왔고요. 오늘도 이제 마리갈치가 마리갈치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이제 점점 갈치가 잘한 게 느껴지고요. 오늘 목포판장에 이렇게 목포먹갈치가 굉장히 많이 나온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계속적으로 목포먹갈치가 풍년이잖아요. 목포먹갈치가 어마어마하게 나온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포먹갈치는 정말 맛있고요. 부드럽고요. 한번 재구매하신 분들이 계속적으로 주문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맛있는 목포먹갈치다 보니까 정말 맛있습니다. 오늘 기타 자버들의 생선들도 곳곳에 보이고요. 중요한 게 병어가 이제 갈수록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은 저희가 병어를 아예 입판 자체를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보다 가격대가 많이 올랐거든요. 어제 받으신 분들 만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목포먹갈치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열한갈치는 무르다 보니까 당연히 내장이 터져서 간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항상 건강을 하라고 계세요.